일어날 육수호의 이상형 월드컵, 강소라 vs 유희. 어? 강소라 씨? 자, 수지, 강소라. 수지. 수지. 아이유, 수지. 수선이 아이유. 아이유. 아이유에서 올라갑니다. 자, 크리스탈 아이유. 우리 정말 쟁쟁한 거 아니에요? 아이유, 쟁쟁한 거 아니에요? 자, 다음은. 뭐야, 아까 누우시는 것 같아. 지연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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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 올라갑니다. 마지막으로. 아이유. 아, 홍미 진진한데요? 과연 또 따로 승부자 유승호 씨의 이상형은? 아이, 잠깐만. 왜, 왜, 왜. 아이유. 아이유. 설마. 닥인형 아이유. 저도 모르겠는데. 아이고 싶었어요. 아이고 싶었어요. 아이고 싶었어요. 연화 중에서 가장 승부 씨랑 잘 맞는. 승부 씨랑 잘 맞는.